하... 병지야, 병지! 가자, 가자, 병지 가자. 병지야, 병지! 호흡해, 호흡, 호흡 크게! 숨으셔. 오우 이거 어때? 오우 자, 붙잡아 옴풀기 한 거야 오, 파고 이게 시작이다 거기 무대에서 이를 만한 거 있어요? 더 무서운 거 없죠? 와, 좋다 언덕을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와, 시작하자마자 놀랬습니다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시간과도 싸워야 하는 급속 행동 신난 듯 전력질주하는 1중대 역시 상남자 중대다운 모습입니다 진짜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열이 할까 생각했습니다 티놈 같은 게 나 있었는데 아, 중간에 힘들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사탕은 언제 언제 먹어야지 다들 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하... 하... 자, 감독님 붙겠습니다! 붙겠습니다! 하... 와, 진짜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와... 그냥 오르막이라고 했는데 이거 산이잖아 우와! 우와! 이거 아까 위치 없는데 이거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은데 우와!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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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, 맞다, 맞다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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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토리... 도토리 있습니다 하... 도토리! 도토리 귀여워! 하... 하... 잘합니까? 하... 산을 되게 좋아하는데 산 올 일이 없었습니다 하... 하... 오랜만에 올라온다 네, 근데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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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이 반이다! 파이팅! 파이팅!